43번 연삭기에서 숫돌의 바깥 지름이 150mm일 경우 평형 펄렌지 지름은 양 몇 mm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이 펄렌지는 숫돌 지름의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니 150mm라 했으니까 150mm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3, 5, 10, 5니까 50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가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아시죠? 분할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할 날의 높이가 뭡니까? 테이블 면 위쪽에 상에 톱을 반으로 절반을 잘랐을 때 뒤쪽 후면 날의 3분의 2 높이까지 갑니다. 거긴 또 3분의 2인데 여긴 또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나올 때 한번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4번 플레이너 작업 시 안전대책이 아닌 것을 원했습니다. 보통 플레이는 또 쉐이프와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쉐이프 플레이너 이렇게 나오는데요. 베드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베드 위에 복잡하거나 다른 물체가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트는 되도록 짧게 나오도록 설치한다. 이 내용도 맞습니다. 그렇죠? 바이트는 가급적이면 짧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작기기에 다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이트를 길게 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커특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원리를 하시면 돼요. 프레이너의 피트에는 뚜껑을 설치한다. 피트라는 것은 함정입니다.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나 선관계를 설치하고 해서 뻥 뚫어놓은 그런 곳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인데 그런 곳은 당연히 듣기를 해야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피트 쪽으로 물체가 떨어진다든가 사람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는 낙하할 수 있고 사람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뚜껑, 듣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칩이 길게 되도록 한다. 칩이 길게 되도록 하는 것 자체도 틀렸습니다만 쉐이프에는 칩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칩 브레이크는 칩을 잘라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작기계는 선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선반의 가장 중요한 방어장치가 바로 이 칩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선반은 특성상 칩이 길게 이어져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가공물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게 이어져 나오니까 이게 이어져 나온 것이 이렇게 휘어져서 부피도 커지고요.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가공하는 가공물에 또 영향을 줘서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트에다가 칩 브레이크라는 것을 설치해서 바이트가 깎아서 쉐프 쓰러기가 칩이 나오면 이 칩 브레이크에 부딪히면서 잘라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경상도 말로는 동가리를 낸다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짧게 짧게 해서 떨어지면 부피도 작고 치우기도 좋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칩 브레이크는 선반에서 꼭 필요한 방어장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선반이 나오면 또 밀링이 나오잖아요. 밀링은 특징이 뭡니까? 칩이 가장 가늘고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안경 착용이 또 필수적이죠. 자, 이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혹시라도요. 이 플레인에 관련된 다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당황하지 마시고 보기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정확한 답은 우리가 칩 브레이크는 선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사지선다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의 특징을 잘 살려야 되겠죠. 45번 양중기 과부하 방지장치의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양중기에서 과부하 방지장치라는 건 참 중요하겠죠. 부하가 정해져 있는 부하를 넘을 경우에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해서 정해져 있는 부하 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1번 보니까 과부하 방지장치와 타 방어장치는 기능에서로 장애를 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부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방어장체의 기능을 변형, 보수할 때는 양중기의 기능도 동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어보시면 그럴 듯한 맞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함정이 숨어 있는 거죠. 문제를 참 출제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단어 선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방어장체의 기능을 변형이 아니고요. 제거, 그리고 보수가 아니라 정지, 과부하 방지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정지시키면 과부하 방지장치를 떼어낸 제거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하가 아무리 높아져도 뭡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사고와 제해를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중기에서는요. 이런 과부하 방지장치 기능이 제거되거나 아니면 정지시켰을 때는 양중기의 기능도 동시에 정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와 제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동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하거나 정지했을 경우에는 양중기 기능도 정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출제를 참 잘했다 이러볼 수 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알아두십시오. 과부하 방지장치에는요. 정상 동작 상태의 녹색 램프와 과부하 시 경고 표시를 할 수 있는 붉은색 램프와 경고음을 바르는 장치 등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방어장치는 양중기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겠죠. 일반적으로 좀 안전한 쪽은 녹색을 쓰고요. 좀 위험하고 비상 이런 경우에는 붉은색을 쓰는 것은 다른 기계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과부하 방지장치 작동시 경고음과 경고 램프가 작동되어야 하며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사람에게 양중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양중기가 작동되면 바로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경고음도 울리고 경고 램프도 켜주면서 작동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크레인은 과부하 상태 해지를 위해서 과부하가 걸렸다면 그걸 해지해야 되겠죠. 해지하기 위해서 권상된 만큼 아래로 내리는 것은 가능해야 되겠죠. 내리지 않고는 과부하 해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단서조항은 당연한 얘기를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보기 내용도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